지금 코르셋으로 시작하셔서 조금조금씩 발전하셔서 지금은 가장 고가인 400만원 이상의 제품으로 또 고전을 하고 계세요. 이 핑크 펭귄 책을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구르메형이라 그래갖고 고급화 그런 기억나시죠? 그 책에서.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. 제가 싸게 팔려고 하는 데에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. 저는 싼 걸 팔아도 비싼 걸 팔아도 하는 과정은 똑같다. 생활필수품 조금씩 들어가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쉽지 않냐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랬는데 그냥 좁쌀이 참외가 굴르는 것보다 그냥 수박이 한 번 굴르는 게 나중에 어느 정도 조직력이 만들어졌을 때 그 크기는 굉장히 틀리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어차피 작은 물건 유통할 때나 큰 거 할 때나 과정은 똑같아요. 사람 만나서 사귀고 제품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은 다 똑같은데 그런데 단위가 높은 제품을 팔아서 그게 나중에 여기저기 알려져서 그게 효과가 날 때는 굉장히 크죠.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뭐가 있다고 그런데 단가가 부담이 안 가니까 너무 좋다고 저한테 막 3박 4일 우리 집 앞에 와서 유혹하는 팀이 있었거든요. 그랬는데 좋을 것 같아요. 들어보니까.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거는 경쟁사가 너무 많은 거죠. 많은 거는 제품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증이 나면 옮겨가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분들은 계속 이거에 대한 안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이게 나은 것이 일단 아까 말한 구름의 법칙인가 이것 때문에 또 설명은 단위가 가격이 싼 거나 비싼 거나 사람 만나서 설명하는 과정은 다 똑같다. 그런데 그 수고를 했는데 작은 거를 팔게 되면 억울하지 않냐. 그 수고를 똑같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해갖고 파워력을 키우는 게 낫겠다. 또 아이템이 만족스럽고요. 지금 제가 하는 일에 아이템이 만족스럽고 그래서 그 구름의 법칙 그게 제가 하는 것하고 좀 같은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구름의 라는 언어가 프랑스어를 일본식 발음이긴 한데요. 좀 고메라는 또 읽기도 해요. 우리 고메는 들어보셨죠. 고메. 고급화 뭔가 좀 억셔리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 그쪽으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영업 초보분들은 고가의 상품을 팔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. 너무 싼 거, 싸게 파는 거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수입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분명히 볼륨이 커도 한계가 있죠. 맞아요. 자, 핑크 펭귄이라는 책을 영업의 신. 제가 보기에는 민경래 지점장님은 영업의 신이라기면 영업의 천재예요. 천재는 안 배우고도 잘하잖아요. 영업 천재야.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어떻게 안 배우고도 이렇게 태생적으로 잘하실 수 있을까. 영업 천재. 강에도 있으시고 이런데. 영업을 너무 잘해. 그런데 그 천재도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그 위기, 고난,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. 또 민경래 지점장님의 영업 스타일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이 핑크 펭귄에 있는 내용 중에 칼자로 얘기가 나오거든요. 영업의 신 들어봐. 영업의 비밀을 달려줄게. 영업의 신이 맘을 움직여줄게. 영업의 신과 함께 따면 성공을 벌을 수 있어. 영업의 신과 함께 따면 성공을 벌 gent일 거고 다행정 bitch star. 영업의 신과 함께 따면 성공을 벌 Mau고 다행정 반전DC. 영업의 신속도 도코까지 kick your life and will never consist there. 영업의 신과 함께 따면 성공을 벌을 수 있어. 영업의 신과 함께 rack로 하여. 감사합니다.